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이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어디서 와요? 앞에 가요 어디서 할까요? 대영아 아 네 여기십니까 대영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영 요요요요요요 야야 폴폴폴폴 됐어 좋았어 배기 축하합니다 배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alike 배기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폴폴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축하해요 백일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예쁘다 우리 만에 게일이 아니지? 우리 만에 게일이 아니지? 어떻게 먹어봐? 한입만? 먹어봐 맛있어요? 무슨 맛이에요? 어 이거 이거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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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가 봐도 프랭크구만 그니까 초코 달라 맛이 달라요? 바르시 쿠키 앤 크림이랑 초콜릿이랑 같죠?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? 와! B&D B&D 역시 빛나는구만 지영훈성이 제이미스 앤디 그리고 이하니 하트 좋아요 여러분 지금 몇 시 정도 됐죠? 왼쪽을 조금만 할까요? 아 왼쪽이요? 11시 자 그럼 우리 인사부터 드릴까요? 네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시죠 여러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's there? 보이넥스톨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사전녹화도 혹시 오셨나요 다들? 네 진짜 아침부터 사전녹화 와주셨던 분이죠? 진짜 엄청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가지고 잠은 주무셨죠 그래도 안녕 아니 뭐 같이 자주 와야죠 그냥 좋습니다 좋아요 밤새자 밤새자 밤샐까? 밤샐까? 내가 아까 내가 아까 본 게 있는데 네 그 어제도 있었어요 뭐죠? 박펌킹 박펌킹 아 펌킹 박 아 나 저거 좀 읽어보고 싶은데 좀만 위로 높이 들어주시면 안 돼요? 대한민국 3대미남 이한 김동현 김희한 야 와 와 깊적해요 3회의 차다 트리니티가 트리니티 아니 김영을 빼먹었네 1위 후 2사역까지 안 하신 거 안 보여요 여러분? 기가 막히잖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근데 진짜 오늘 안경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아니 운학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? 운학신이 되게 많네 에? 운학신이요? 네 운학신 운학신이라서 운학신이라서 진짜요? 아 거기 종보네요 이제 운학신아 저희가 이한이한테 제가 또 박펌킹에 이어서 하나 또 정했거든요 어떤 거요? 왕자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왕일세 아 이왕일세 아 이렇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왕이 됐어 이제 아니 저는 왕자가 더 좋아요 아직 왕자? 아직 왕자일 거예요? 통치해야죠 통치 우리 보이넥스토로 보이넥스토로 통치해야죠 아직 왕인을 물려받기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요? 조금 더 필요해요 그건 정규앨범 때 이왕일세라고 알았어 알았어 박펌킹씨 아 자꾸 네 박펌킹입니다 리우는 뭐죠? 우류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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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류류류류류류류류류류률 저는 그냥 리우죠 운하 팬은 뭐에요? 우는 저 운하괴 베비 MC 저 운하괴 운하괴 요는 운하괴야 너 어제 Ä'여, 안녕하세요.의 약치해 주잖아 대체 우리 운학씨가 혼자서 할 수 있는게 뭐죠? 운학이 진짜 귀여운게 치약을 짜고 형한테 건네줘 진짜 하나도 없는 일이야 나도 봤어 이건 굳이 이런거 안지원해도 돼요?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도 아니에요? 믿으면 안돼요? 뭘 지원해요 사실인데 믿어줄게 믿어줄게 제발 믿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 컴백에다가 우리 이제 두번째 미니팬미팅 이곳에서 했었네요 이제 한 명 한 명 눈을 쳐다볼 수가 있어 한번 볼까요? 원래 그때는 첫번째 팬미팅 때는 일단은 너무 긴장을 많이 했고 거기 형 아세요? 저 그 그 뭐야 그 기다린거 모자쓰고 아 맞아요 그렇네 그때 왔구나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 오늘은? 그래서 눈도 똑바로 못 쳐다봤어 근데 오늘은 이제 화면 한번 보고있어 우와 확실히 데뷔 백일차랑 여유가 조금 생겼네 제가 못 보겠네요 운학이가 MC가 된 뒤로 자꾸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아 운학씨가 MC 할 때 한 명 치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너 안되겠다 근데 운학이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잖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개그 콤보는 그거예요 뭐예요? 운학이가 신나서 막 하려고 하면 리우가 다 1층 날려줄 때 운학아 진정해 이런 거 하시잖아 아 그런 거 운학아 이제 조용히 하자 그럼 오마트는 아직 보여드릴 적이 없지 않나? 지금 그게 너무 웃겨요 그게 진짜 너무 웃기고 보여 드린 적이 없어 운학아 막 신나서 막 그러면 자 운학아 거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막 넵 이러거든요 진짜 귀여워 근데 그러면 우리도 아 약간 문화처럼 안되시죠 우리 팬분들도 약간 우리가 네저를 한 번 쳤을 때 팬분들이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해주시는 거죠 말 잘 듣지 나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따가 진행하면서 재현이가 늦어졌다 그러면 이제 팬분들이 제가 이제 그만하자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언제나 그러셔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거 한 번 읽어볼까요? 박성호 바보 좋네요 인정하세요? 바보 같아요? 네 뭐 적당히 아이 전 똥이죠 귀여워요 나 첫째야 원빈, 현빈, 이한 오웨이 감사합니다 오웨이 여러분 다 같이 한 번 따라해 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5, 6, 7, 8 오웨이 별로 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자 우리 팬분들이 부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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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만의 유행으로 간직하자 우리만의 유행으로 간직합시다 아 근데 여러분 오늘 조금 햇빛이 강한데 맞아요 거기서 한번 눈부셔 조금 눈부셔 눈부셔요? 어떻게 해야 되지? 눈부셔 제 생각에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오늘 빛난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공정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코에 미쳤는데 이거 뭐야 준비해온 거야 코 미쳤다 오우 좋은데요 여기 쳐다보면 어떡하라고요 야자식 여러분 게임을 좀 해볼까요? 준비해봤으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게임을 준비해요 맞죠? 라이어 게임이에요 네 여러분 저희가 게임을 준비했어요 게임을 오늘 조금 더우니까 여러분 저희가 라이어 게임을 사실 준비를 해왔거든요 맞아요 사실 난 이런 게임 잘 못해 난 잘해 진행을 해줘 진행이요? 사실 라이어 게임이란 무엇이냐 저희가 각자 이걸 뽑을 거예요 근데 한 명을 제외한 다섯 명은 다 같은 단어를 알게 되는 거고 한 명은 나머지랑 다른 단어를 알고 있는 거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 단어를 이제 똑같은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가능하든지 그래서 이제 라이어를 찾는 거예요 라이어는 어떻게 이겨? 라이어는 이제 제시어를 맞추거나 자기는 틀린 제시어를 알고 있잖아요 그 제시어를 라이어가 눈치를 보고 맞추거나 아니면 우리가 라이어를 못 맞추거나 하면은 라이어가 이기는 거고 우리가 라이어를 누군지 지목을 해서 맞추거나 아니면은 라이어가 제시어를 얘 못한다 야 이 바보야 일단 진행하시죠 네 일단 진행하시죠 일단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를 동시에 가져갈까요?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? 좋아하죠 동시에 가져와서 몰래 봅시다 오케이 안 보이게 봐야 돼요 안 보이게 각자가 근데 이거 간식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간식이 키워드인가요? 이음 너 모르잖아 바보야 게임도 오르면서 어? 나는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?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? 야 너 보여드렸어? 보여드렸어 보여드렸어 나 보여드렸어 나 보여드렸어 여러분도 한번 맞춰주세요 같이 비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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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죠? 비밀 비밀 자 그러면은 각자 각자 알죠 각자 알면은 이제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? 아니 아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안 보이게 이걸 누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보컬곡으로 정해야 돼 가요배보? 보컬곡으로 정해야 돼 아니 우리 끝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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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서 가요 끝이랑 끝이서 가요 끝이랑 끝이서 가요 한림진 다 가요배보 가요배보 오케이 나이스 이겼다 우와 이건요 여러분들 한번col rac성 입에서 녹아요 이거 이거 공소리 제 차례죠? 여러분 2번 구멍이 뚫립니다 잠깐만!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라이언은 못 맞추도록 살짝 꼬아야 돼요 맞아 이거는 오늘 같은 날에 딱 어울리지 않나 네? 오케이 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안 어울리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? 네 혹시 나 안 어울리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?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서 꼬아야지 아 알았어 자 재현이 형 한번 해주세요 명재현 뭐야 이게 명재현 명재현 이거 모르면 나 진짜 실망이다 이게 뭔데 형이 뭘 했잖아 이걸로? 너 오늘 잘생겼다 나도 할게 그러면 명재현2 넌 뭐야 넌 뭐야 리우워 운하 리우워 진짜 아 리우워 명재현2 이거 간식 설명한 게 맞죠? 맞아 맞아 여러분들은 왜 명재현인지 알죠? 하하 모르겠네 당황스럽네 어 되게 낭만있고 되게 상큼해요 아무튼 전 떠올렸을 때 그래요 뭐 하냐면 낭만있대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제일 좋아 일단 어린이 형의 생각나요 저는 우리 둘이 아닌 거 같아 일단 아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라고 넌 지금 말을 한 거면 난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형이 이걸 쓴 적이 있어요? 촬영할 때? 그니깐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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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언제 썼어요? 안돼 미안해 미안해 형 언제 썼어요 형이 그니까 나 진짜 실망한다 진짜 진짜 서운해한다 그냥 해 그냥 해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아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가는게 맞다 이 분위기를 타야되는데? 근데 내 생각에 팬분들한테도 이 제시를 알려드려야 돼 봤어요? 아 진짜요? 이미 다 보셨대요 안 보셨어 저 언제 보여드렸어요? 저 안 보여드렸어요 한 번 한 바퀴만 더 놀까?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이렇게? 그래 그래 운항씨부터 다시 한 번 가고 있어 아 진짜 이거 지금 다 한 건데 진짜 괜찮겠지? 그럼 하면 안되지 저는 이걸 생각하면 놀이공원이 떠올라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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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문학 접수 기문학 너무 큰 힌트를 줘버렸다 힌트가 너무 큰 힌트인데? 난 맞지? 자 리우씨 아 이거 리우형이 엄청 야 라이언아 라이언아 열렸어 열렸어 뜯드리면 안되지 오케이 오케이 해봐 야스티 뭔지 알아? 저는 소노보이 생각나요 왜? 리우형으로 가겠어 아 이거 할 줄 모르지 나쁘지 않네 이거 원래 끝까지 가야돼 이거 이제 리우형으로 내 생각에 확실히 난거 같으니까 이 형이 헷갈리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재현씨가 한 번 빗가와주세요 이거 힘들다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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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 잘 갈게요 잘 갈게요 이거는 색깔이 있어 색깔이 없는 음식도 있어요? 색깔이 있긴 하지 잡고 있는 거? 내가 오늘 뭐 잘못했나? 색깔이 없는 거? 정보는 아 이 새끼가 더는구나 자 이현씨 주로 나무젓가락 야 이거 너무 아 넘어갔는데 이거? 너무 많이 주셨는데? 이거 맞죠? 너무 많이 주셨는데? 아니야 뭐 난 형을 이거 자 자 태산씨 헷갈리게 줄게요 네네 한 번 완전 비껴주세요 그냥 그냥 네 저는 이거를 먹은 지 한 2, 3년이 됐어요 아 아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합니다 자 그럼 뭐 이거 뭐 거의 다 돌아왔어 이제 그러면 해볼까요? 그게 아직 나머지 키워드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내 생각에 미우 형이야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지목하는 건가요? 네 맞아요 아 먼저 그러면 우리가 라이어를 지목하고 좋아요 지목된 사람이 아 뭐야 일단 지목해봅시다 네 일단 지목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리우 리우 형 리우 형 재현이 형 너 자꾸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너 나라고 생각 안하잖아 리우 선이 골랐고 나머지는 다 리우 골른 건가요? 네 자 라이언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아니지 아니지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일단 리우가 라이언인지 아닌지 본인이 말을 하고 본인이 라이어가 맞으면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게 어떤 음식인 것 같은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여기 손을 들으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어가 손을 들어서 얘가 라이어가 아닌 것도 그러니까요 아닌 거를 확인해주세요 아니 손님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라이언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은 아무나 이겨라 리우씨 라이언인가요? 아닌데요? 봐봐 이렇게 해야 하지 맞는 거야 아니 아니지 아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자 그럼 진행해주세요 그럼 이제 라이어 나와 잠깐만 잠깐만 라이어 라이어 누구야? 제갈라이어입니다 뭐야 뭐야 형 왜 손을 막 있다 몰라요 뭐야 지금 누가 바보라고 했어 박성훈이 저 어? 제시어 맞춰볼까요? 맞추될 것 같아 소노보 혹시? 아니야? 소노보이 왜 이래 저는 제시어가 솜사탕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있다고 했죠 스마트 버킷 아니 근데 궁금하겠죠 왜? 다 넣어봐 진짜 명시장님 솜사탕인지 왜 몰라요? 아 알지 아 알죠 다 조용히 해봐 말해봐 알지 형 말해봐 어디 뒤로가 앞으로 와 빨리 말해봐 자켓 촬영할 때 자켓 촬영할 때 썼잖아요 언제 썼죠? 요리공은 아는구나 아 무슨 색이었어 아 이거까진 모르겠는데 하늘색 하늘색이었어 아니네 핑크색이었어 그럼 나 썼던 기타 무슨 색이었어 파란색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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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거 또 무슨 색이었어 나 할 말이 없어 여기까지 하고 다가오고 다가오고 너 시사의 정작 캐리버스 아 벗겠다 나도 제가 이겼으니까 라이언이 제가 이겼으니까 벌칙을 제가 뽑는 건가요 멤버들이 아 제가 뽑는 건가요? 알겠습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의 베네피치지 벌칙이라기보다 벌칙이라기보다 다 이걸 나머지 멤버들이 아 여러분 제가 벌칙 하나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이 벌칙을 해주시면 돼요 네 나는 지금 이 멤버의 애교가 보고싶다는 멤버 지목 지목 받은 멤버는 애교보여주기 그러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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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어차피 저 빼고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안 돼요? 지목하면 돼요 지목하시라고요 제가 지목하는 건가요? 지목을 하시라고요 다 시키려고 그러세요 미안 미안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아기 스마일 감자 아기 스마일 감자 아기 스마일 감자 여기서 내가 뻔하다 형 내 생각에 여기서 운하기가 하면 너무 뻔해 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운하기가 하자 운하야 니우야 볼콕 해줘 야 재현아 한번 해봐라 니우야 볼콕 해줘 일어나 지현이 형이 자 재현씨 당첨 당첨 네? 지현이 형이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 태산이가 하는게 좋아 아 매일 맨날 이런거 나 시키려고 저는 태산이로 고르겠습니다 우와 나이스 태산이가 얘기를 많이 안 보여주네 자이언트 마운틴 태양이 이런거 맨날 나만 시켜 나 태산이가 많이 안 할까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마운틴 태산입니다 자 태산씨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애교추천받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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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또캐송 오또캐송 오또캐송이야? 오또캐송 어떻게 생각해요? 오또캐송은 오또캐송은 그저께 보여드린적 있으니깐 다른걸 하겠습니다 다른거? 오케이 뭐가 있지? 기요미송 기요미송 기요미송? 기요미송이 뭐야? 태산표 기요미송 아 1 더하기에는 아 기요미송 원하세요 여러분 네 기요미송이야 가보자 음악 주세요까지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알죠? 포인트예요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넷 1 더하기 1은 태요미 2 더하기 1은 태요미 2 더하기 2은 태요미 3 더하기 3은 태요미 4 더하기 4은 태요미 5 더하기 5은 태요미 마지막 6 더하기 6은 태요미 태요미 아 아 스키매도 잘해 그러니까 퍼포먼스 잘해 저거 빼지 않게 저거 빼지는 않아요 그럼 이거에 제가 지목할까요 여러분 네 무조건 규이 아니지 명지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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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우리 왕께서 한번 곧주는게 또 나쁘진 않지 않나 박성호 나와 좋았어 흐이 이게 무슨 소용이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성호 이거 보고 싶으시죠? 네 오케이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사랑과 성호는 오토케쏭 가자 네 오토케쏭으로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부터 해주셔야 돼요 불러드릴게요 불러드릴게요 5, 6, 7, 3, go 고 고 조금만 주세요 주세요 5, 6, 7, 8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떡해 생각해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성공 다음 게임은 제가 살면서 오토케쏭 이렇게 우렁찬거는 처음 본거 같아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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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키워드도 있나요? 네 아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실래요 오늘 오 이거 근데 케이크 녹는거 아세요? 덥겠다 나들 근데 우리 게임 하나만 하기로 해 한 번만 하기로 해 네 야 근데 날씨 왜 이렇게 더워 무슨 일이야 햇빛이 아주 따끔해 나가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라이오 게임 빠르게 한번 돌아보고 해봅시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빠르게 가져가세요 키워드는 스포츠입니다 키워드는 스포츠입니다 나 볼콕 안해준다고 혼났어 만날 만해 만날 수도 있지 만날 수도 있지 잘못 확인했어 강아지 상어쳤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안했어 자 여러분 다 확인했어요? 아 가지고 있어야겠다 확인 다 확인했나요?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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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빨리 빨리 한번 힌트를 아니 다 보였는데 야 이 룰 파괴자야 자 그러면은 강아지 사고쳤어 이번에도 태산씨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장근님이 다 알팠잖아 저는 일단 이분도 진짜 가끔합니다 가끔은 뭘 해요? 네 진짜 가끔해요 가끔은 해요? 저 이거 좋아해요 저는 이하니가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저는 이거를 팬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세여서? 다채로요? 호소도 인정 오케이 재현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힌트를 하나 많이 하려고 넘겨주세요 이게 힌트에요 오케이 넘겨주세요 자 이유씨 잘생겼어 이유가 라이어네 아직 말도 안 했는데? 저는 이거 되게 즐겼었어요 넌 모르겠지? 깜분 못 잡겠지? 뭐네? 뭐야? 잘 들어가라 지금 까물기 싫어 딱 걸렸네 자 은하가 해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은하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확정이 됩니다 저는 끔찍했어요 내 생각에 벌써 탑에 나온 거니까 어 타이세 자 은하가 널 그렇게 하면 다 알잖아 못 보십분도 다 알겠다 다시 그럼 은하이부터 해가지고 돌아옵시다 아니 아니 한 바퀴만 들고 맞춰봅시다 이거 제가 아 이거 한 바퀴만? 기억해 자 라이어를 시작해봅시다 하나 둘 셋 리우 리우 재현이 형 넌 뭐야 아니 이게 사랑의 짝대기가 아니야 그만 뽑아 자 그러면은 라이언은 아 아까 어떻게 썼죠? 손을 들어주세요 사실 라이언은 저였습니다 아 졌다 너가 아까 저걸 트는 걸 내가 봤는데 나도 봤어요 사실 아 졌다 자 리우씨 라이어가 맞나요? 아니요 어? 그럼 뭐죠? 내가 보기엔 쟤야 아니 나 이한이 같아 이한이야 아 태산이 형이야? 라이언 생각보다 어렵구나 아 진짜 많아요 리아 게임을 망쳤어 미안해 그래서 지금 번지점을 뽑아주세요 번지점이었어 번지점이야 아 근데 이게 우리가 태산이가 첫 번째여서 오히려 근데 리우가 뭐라 했었는데 리우가 즐겼다고 했었는데 근데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진짜 리우가 라이어네 얘도 라이어가 많네 라이어야 거짓말을 했어 이거 또 나는데 따라 놓을까? 또 나가 또 나가 뭐예요? 뭐예요? 라이언 여기예요 또 나갔어요? 라이언 이긴 멤버 칭찬 한 개씩 해주기 이긴 멤버? 이긴 멤버 그럼 라이언 외에 다 이기는 건가? 내가 딱 말해줄게 네 지금 한쪽만 저 내린 자켓 사이로 나온 저 어깨가 너무야 아 너무야? 너무야 너무야 감사합니다 그럼 이긴 씨 해보세요 오늘 목선이 너무야 감사합니다 이건 좀 그런데? 저 별론데? 목이 보이는데 어떡해 내가 기다려 볼게요 한대산 너 뭐야? 삼성옥수 너 손이 정말 삼성옥수구나 삼성옥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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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삼성옥수 되게 예뻤고 이렇게 손가락 정말 예쁘다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울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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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운하이가 너 보기 싫었는데요? 뭔소리야 ento Man 엄마나 합의를 못하자 아 뭔 소리야 나 오늘 그 야 김나랑 너 오늘 양치 없다 아 뭔 소리야 야 오늘 양치 원래 안했어 내가 혼자 해라 양치 양치 원래 안했어 통화치가 없다 아니 양치 안해 너 양치를 원래 안해? 나 이거 해밀기를 양치 안했다는 게 아니라 양치를 했지 않아요 형들이 하나하나 알려줘? 아니 혼자 해요 혼자 네? 진짜 오해하시다 이렇게 이러다 지나가시다 저거 뭐야? 아무것도 없지 와 또 뻥이야? 아 또 뻥이야? 총이 흔들려 뻥 뻥지현 뻥이요 뻥지현 적었네 뻥지현 여러분 진짜 거짓마라 요즘 저희가 활동을 하잖아요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별명이 계속 생겨요 저희 중에 제일 밀고 있는 지한이 형 별명이 버터멍 네 버터멍 아 버러멍 버러멍 가끔씩 그 느끼한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끼리 있을 때 왜 하잖아 한번 보여주세요 버터멍 갑시다 스페셜하게 스페셜하게 버터멍 진짜 멋있어 오늘이야 오늘이야 미니 팬미팅에 오신 분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거야 아 여기 진짜 보여주세요 공개할 시간이야 오늘 보여드려야 돼 이거 진짜로 실제로 보는 건 이것밖에 이번밖에 없어 진짜 웃겨요 대사가 뭐가 있을까? 형 느낌 가는 대로 팬분들한테 네 어? 니가 내 편이야? 더 더? 더? 뭐 어떻게 해주면 안 되지? 뭐? 듣고 싶은 대사 있어요? 변동자의 Cheers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목소리를 원하는 거지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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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우야 이거 그래 이거야 이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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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아 나 이거 솔직히 힘들어 근데 목이 목 아픈데 제가 할게 딱 스윗하게 한마디로 한마디로 스윗하게 하면 돼 사랑해요 오 스윗한데? 스윗해 나 오늘 자신 있을까? 형 오늘 하나 더 생겼다 형 벌어먹 벌어먹이 아니라 스윗먹이었네 스윗먹 여기부터 차례대로 화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이걸 해준다고 와 이걸 해준다고 진짜 감사하겠다 어떻게 아이 선생님 가능하시겠어요? 아이 아이 MBTI 가능하시겠어요? 할 수 있다 양해를 구해야되요 보여줘 성장한 이유 아 파토탈이요? 네 가능하시겠어요? 그냥 출발해볼까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지 시작 하하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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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이거 해 주셨어 진짜 너무 귀엽다 성공이구만 다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덥긴 해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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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재현씨가 네 여러분 뭐야 우리 팬분들이 시원할 수 있게 네 한번 귀엽게 쿨가이 같은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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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달면 덥잖아 뭐 이열치열이지 아 이열치열이야? 완전 뜨겁게 한번 이 장르를 뜨겁게 한번 해주세요 이 장르를 뜨겁게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다 풀었나? 어 깜짝이야 나 진짜 푸른 줄 알았어 미안하 이거 한번 하고 스타일리스 선생님들한테 잠깐 혼나? 어? 해봐? 잠깐? 잠깐 아니야 사실 하하하 한 번 네 핫 쳐줘 핫? 핫 쳐줘? 핫? 핫 쳐줘? 지현이 형 그러면 핫도그네 핫도그 오 핫핫도그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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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 미쳤다 이거 왜 알아? 이거 왜 알아? 핫도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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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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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는 거다 이거 원래 저와 재현이랑 엄청 연습했었거든요 핫도그 근데 우리 재현씨가 이걸 찍은찍이 있나요? 네 혼자서 찍었는데 네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멋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다가 네 좀 더 연습을 하자 그런 생각이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했던거처럼 네 그 연습을 했으니까 네 제대로 예쁘게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전 그거 안 보여드리면 큰일 나요 그거 안 올리면 큰일 날 거 같은 거 많은 팬분들이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엘지스패로서 예쁘게 찍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또 더운 만큼 우리 쿨한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오 시원한데? 아 내가 이거 해서 그렇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우리 팬분들이랑 사진도 찍고 포토타입 한번 가져 볼까요? 같이 다치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봐주시면 돼요 알았죠? 자 이쪽으로 봐주세요 내 옆에 아무도 없네 리우 형이 있구나 리우 형이 있구나 리우 형이 있구나 아 왼쪽 왼쪽만 더운 날에도 축구하고 광희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웃긴다 근데 나 근데 저번에 했던 거 이번엔 안 해? 뭐요? 한 명씩 하는 거 있잖아 한 명씩 나와가지고 포토타입 어떻게 좋아 포토타입 딱 두 포즈씩 딱 두 포즈씩 그럼 여기 한 명을 송이해주고 가자 놓고 가자고 자 리우 형부터 렛츠고 자 한태상 말 나왔어 시작해 자 한태상부터 시작해 네 아 그래 태산이 형부터 할까요? 네네네 얘들아 우리 다음에 얘들아 우리 뮤직뱅크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 그래서 조금 타임이 조금 부족한 부분 타이트하게 할께요 타이트하게 찍어보겠습니다 네 킥카게 할께요 5,6,7,8 아 진짜 그럼 나도 못갔다 안돼 이럴수가 빨리 빨리 사진 찍으면 우리 킥킥 시간 없어 5,6,7,8 무슨 노래 뭐야 이거 바반밤반밤 너무 귀엽다 olursäg ogr 저기 놈 이째 왔 officials 네 음мотрите ! 잠깐 말고 좀 쉬고 한정만 써내본걸 I see you trying to know 이현씨 이현씨 이러도 아까워 이러면 아까워 이러면 아까워 싶다 전화 납시요 이왕일세 납시요 귀엽다 귀엽다 다음 다음 다 했나요? 다음 다음 좀 성우씨 성우씨 단호박 나가십니다 보건 cop onto thing 펌킹! 펌킹! 펌킹!펌킹! 펌킹!펌킹!펌킹! 펌킹!펌킹! 펌킹!펌킹! 펌킹!! 펌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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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킹!펌킹owe! 가능 봅ile Hey! 엄청esen talked to me 핫핫핫! 핫핫! 핫핫 핫핫 핫핫핫 핫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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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핫핫! 손질러!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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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제 저희는 다음 무대를 준비해서 무경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저희가 돌봐기에서 선물을 얻어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100일 기념이였잖아요 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주 방송이 나갈텐데 거기서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을 열심히 저희가 모았는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보이넥스토가 준비한 선물이 또 있는데요 맞아요 아 내가 해? 아 그래 자 그 이제 따뜻한 우유에 넣으시면 코코아밥이 푹 하면서 나오는 맞아요 따뜻한 우유에 저희 무대 보셨으니까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따뜻한 우유에다가 코코아밥을 터뜨려서 이제 마지막에 덥긴 한데 자기장을 자기장을 네 이거 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더 멋있는 무대 보러해드리러 가볼게요 네 맛있게 드셔주세요 또 만나요 안녕 다시 도미나 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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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사랑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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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의